엏 엏 으아악 빗 살려줘 살려줘 너희야bart 진짜 죽은 거야? 오옹 지, 진짠 핀냄새야 감정 진짜 피 알아요 이거 장난이 아니구만 장난 이게 장난으로 뭐야 릉키 이 dich가 장난이 아니라고 저ажд tiene 마피아야 저새끼 누구깔이 딱 사람죽이는 누구깔이야 Jagan 거실咲 Jack는 여기서 네가 제일 썩었어 이 shi 빨리 저가지야 저새끼 죽이고 빨리 여기서 좀 나가자고 너희도 조용 제가 불이 꺼졌을 때 알아본 결과 6번은 마피아가 아니었습니다 넌, 너 이 새끼! 나를 의심한 거야! 당신 지금 행동을 봐! 의심 안 하게 생겼어! 너 어디 소속이야 이마! 내가 경찰총장한테 한마디만 하면 너 옷 벗길 수 있어! 남자끼리 옷 벗겨서 뭐 들러고? 뭐, 뭐지? 더럽군... 다들 또 언제 뒤질지 모른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대가리 좀 모아봅시다잉? 어? 어이, 2번! 정체가 뭐여? 어이, 귓구녕 막혔어? 넌 뭐냐고 이 새끼야! 음... 알겠군...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너 진짜로 뒤질래? 제발 분위기 파악 좀 하라고 이 새끼야! 마피아는 상당한 지능범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뭔 소리여? 저는 제가 경찰인 걸 밝히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의사선생님에게 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디... 마피아가 바보가 아닌 이상은 저를 지목하진 않았겠죠 쉽게 말해 쉽게... 쉽게 말해서 4번이 저의 심기를 건드려서 제가 죽여버린 것처럼 만든 겁니다 그럼 우리 중에 한 명이 죽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뇨! 의사선생님이 거기까지 예상해 주시길 바랬습니다 근디 의사새끼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뒤질 때까지 자기만 살릴 거 같은디 아니 의사형만! 나를 살려 나를! 내가 살아가면 나가서 통장에 5억 꽂아줄 테니까 아니 10억! 수, 수, 10억! 시이벌 잘 돌아가네 아니 그게 아니... 너가 아닌디 예상대로군 그러면 이제 경찰 의사 다 나왔구마잉 그럼 다음 턴에 저나 의사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죽겠군요 으잇, 진짜 죽기 싫어해 당신은 본인을 살릴 걸 알기 때문에 마피아는 당신을 지목하진 않을 겁니다 대신 경찰인 제가 죽겠죠 그러면 어쩌자고 의사선생님이 용기를 내길 바라는 수밖에요 그러다가 의사를 죽여버믄 그렇게 따지고 돌면 끝도 없습니다 너만 살겠다는 거야 지금!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음... 알겠... 너는 이 새끼야 입 열지 마 마피아는 3번이야 뭐? 그 친구가 뭐여? 내가 경찰이니까 뭐지? 고맙게도 순순히 자백을 해주시는군 뭐여 어떻게 된 거야 6번이 마피아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의사까지 나와버렸으니 궁지에 몰린 거죠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번덩은 저 새끼라고 했잖아! 으잇, 뭐라고 말 좀 해보시오잉 처음엔 그냥 의심을 벗기 위해서 일시적인 거짓말을 한 줄 알았는데 진짜 경찰 행세를 하는 게 꽤나 흥미롭더군 다음 턴에 내가 죽으면 3번이 마피아다 투표 시작 어메 헷갈려 뒤져비겄네 몰라 나는 6번 이런 미친새끼 가만히 해 넌 왜 나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쭉 뻗할래 모르겠으면 찍지마 이 새끼야 별로 별로 아니 넌 미친새끼들을 다 봤다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안 찍으면 되는 거지 왜 나를 찍고 지랄이야 아니 반대해 이 새끼들아 아니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지 내 시X 이거 아니 시X 이거 아니 불 꺼지마 아니 불 꺼지마 아직 안 끝났어 난 지 피 year 육보는 마피아가 아니다 2개 000031 하... ... 하... 5... 5... 1... 1... 아 magnitar